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부재에 들어설 예정엔 주상복합아파트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덕충동 여수엑스포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30여 명은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직위원회 자리에 들어설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인해 조망권 침해가 예상이 된다며 아파트의 청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용지에는 한 건설회사에서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